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의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도 일단 치아 관련 이슈네요. 네. 일단 치아가 좀 아프세요, 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는 디지털 임플란트의 최강자 디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디오를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오스테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압도적으로 규모 1위고 우리나라 1위 업체죠. 그런데 디지털 임플란트로 가면 디오가 1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시장을 개척했을까? 일단 제가 1년인가? 한 2년 됐나? 사랑니 뽑았거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뽑기 전에 엄청 검색을 했거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갔어도 어렸을 때 치과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한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 검색을 했는데 치과의사들이 가장 꺼려하거나 그리고 사랑니를 못 뽑는 의사 수두룩 하더라고요. 치과의사가. 사랑니를 안 해요. 다 심미적인 부분만 하려고 하지 그런 건 안 하고 미백 이런 것만 하려고요. 다들. 그거 돈이 되니까. 아니요. 그 사랑니 잘못 뽑다가 신경 건드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이 무슨 웬만하면 대학병원에 가라. 아니 대학병원 가면 줄 엄청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약간 겁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런데 치과를 무서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옳죠. 그런데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아가. 그래서 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옆으로 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직각으로. 뭔지 아시죠? 이빨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 사랑니가 옆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뽑으려면 딱 붙어있는데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거예요. 사랑니가 계속 옆에서 점점점 눌러서 이게 막 쪼여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지금 말만 들어 너무 무서워요. 직소, 소우의 게임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검색해서 최악의 경우 이건 정말 어렵다.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뽑을, 뽑기가. 거기 그렇게 딱 붙어있는 직각으로 딱 붙어있는 거를 이거 뽑으려면 여기다가 넣어서 그거를 조금씩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못 뽑고. 고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을 엄청 하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송파에 정말 잘하시는 그냥 죄송한 말 싶은데 젊은 의사한테만 해요. 그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저도 그래. 나이가 들면 나는 손이 떨려. 글씨 쓰는데. 손이 떨려. 이거는 신소재님이 개인 의견인 걸로 하고. 무조건. 젊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의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딱 갔어요. 그리고 마침 그거더라고요. 그때 한창 크게 터졌었거든요. 임플란트 단체로 데려가서 여기 압구정에 유명한 그게 저기 완전 갑자기 날랐거든요. 갑자기 폐업하고 날랐어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게 막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거기에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분으로 촬영을 하셨던 의사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직스러워서 갔는데 이게 자기가 그리고 더 믿음직스러웠던 거는 자기 치아를 열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진찰한 거를 블로그에 자기 그거 어렵잖아요. 치과 의사가 만약에 열었는데 충치가 있어봐요. 그러면 치과 의사 신뢰도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블로그에 자기 충치를 올려놨다니까요. 자기 이빨 다 까가지고 누렇고 충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결벽을 원한다. 너무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치대해서 열심히 공부만 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안심이 됐죠. 그런데 안심이 됐는데 직접 들어가서 너무 아파. 너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나는 사생에 살면서 그런 고통이 그때도 그랬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내가 땅을 막 내려쳤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집에서 너무 아프니까 벽을 치고 미친 사람이 됐어요. 진짜. 그런데 어쨌든 뽑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사랑니 뽑는데도 그 입을 강제로 벌려놓잖아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 이빨도 너무 아프지만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과정이 한 30분 됐어요. 그분도 처음에 뺐는데 막 반만 깨져가지고 또 그 나머지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하려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게 한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는 데다가 병원도 한 6번 가야 돼요. 이 그 임플란트는 아예 이빨이 이가 없는 곳에다 그 박아 넣는 거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잔인하잖아요. 볼트, 너트 같은 거를 잇몸 속에 박아놔서 뼈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게 아프겠어요. 그리고 입을 엄청 벌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게 디오의 디지털 임플란트인 거예요.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거는 일반 임플란트를 좀 줄인가요? 이게 아날로그 임플란트는 의사가 하는 거고 디지털 임플란트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기술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치대 다닐 때 열심히 안 했다. 나는 미백만 하다가 임플란트가 잘 된다니까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왜냐하면 제가 젊은 의사한테 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숙련도도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치대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다 거치고 한 10년, 15년에서 개업을 한 다음에 그게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된다고 저는 판단했고 거기서 실내에 있는 의사한테 한 이유가 그게 여기서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도 신경을 건드리면 끝나요. 정말 사람은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요. 119에 실려가요. 그리고 마취 의사도 따로 있어야 돼요. 원래는 마취 전문의가 해야지 치과 다른 의사가 마취를 하면 안 돼요. 원래 보통 없죠. 그게 마취를 배우긴 하죠. 기본 과목으로. 그런데 마취 전문의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도 출혈이 많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고 심리 위치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어금니 자리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어디에 맡겨졌냐면 아날로그 시절에는 다 의사의 숙련도와 기술에 맞춰진 거예요. 의사가 육안으로 보고 그거를 손기술로 연습했던 것 그대로 박는 건데 그게 오차가 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특성상. 약간 며칠 동안 약간 과로하거나 술에 약간 알코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선수도 너무 잘하는 선수도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디지털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구강 스캐너랑 CT로 다 촬영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로 모의 수술을 진행을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모의 수술을 진행한 다음에 서지클 가이드라는 거를 내놔줘요. 그럼 거기에 이제 최적의 심리 비치나 각도나 깊이까지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 서지클 가이드에 따라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럼 3D 프린팅으로 맞춤 수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술은 아까 말한다고 제가 왜 고통스러웠냐면 이도 고통스러웠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했고 보통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은 개복이에요. 개복.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거의. 지금 옛날에는 배를 갈려고 했던 수술을 그래서 흉터가 막 많이 남았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하죠? 뭐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구멍을 살짝 뚫어서 그 안으로 현미혐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흉터가 구멍만 조금 남잖아요. 배 수술도. 그런데 옛날에는 개복이었다고요. 하얀 거탑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가르잖아요. 배를. 배를 갈려고 그걸 끄지면 ASMR이 너무 나잖아요. 피부 소리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스로 잇몸을 갈라야 돼요. 원래 의사가. 그런데 거기서 잇몸을 갈르는 그 메스의 손길 자체가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조금만 살짝 하면 쑥 깊이 파여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을 가른 후에 그 안에 뼈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잇몸을 가른 다음에 그 안에 뼈의 뿌리를 보고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까지 심을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의사 선생님의 실력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디오의 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면 좀 덜 아픈가요? 덜 아프겠죠.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는 어쨌든 3D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구멍만 뚫는 거예요. 구멍만. 의사 선생님은 잇몸을 안 찢는다고요. 개복 수술이랑 똑같은 거죠. 배를 가르던 거를 구멍 뚫는 것처럼 잇몸을 가르던 거를 잇몸을 안 찢어요. 그럼 출혈이 덜하죠. 구멍만 살짝 뚫으니까. 병원 방문 횟수가 6회에서 3회 반으로 줄어들고 임플란트 식립 시간은 2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어요. 20분 입 벌리고 있을 걸 5분만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것을 줄이면 병원에서도 더 많은 환자를 할 수 있잖아요. 6번 오시던 분이 3번 오니까 2명을 그 전에만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임플란트. 그러면 디지털 임플란트 말고. 이게 당연히 덜 아프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잇몸을 메스로 절개할 때랑 구멍만 뚫는 건 당연히 잇몸 절개하는 건 잇몸 저기 상상해보셨어요? 칫솔질 잘못하다가 살짝 피난 것만 해도 잇몸 너무 아프고 부흡잖아요. 그런데 그걸 메스로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구멍만 뚫는 거니까 디지털 임플란트는 당연히 통증도 덜하죠. 마취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통증이 비할 바가 못 될 겁니다. 아날로그 임플란트에 비해. 아무래도 회복도 더 빠를 테고. 그렇다면 일단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는데 무취학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게 디오나비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받아 붙인 거예요. 잠깐 자로 사진 나갔죠. 거기 보면 위에 무슨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3D 프린터로 뽑아낸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판단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은 서지컬 가이드라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 서지컬 가이드라를 해서 거기 구멍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취학 솔루션은 뭐냐면 무취학. 아예 없으신 분들이. 아예. 아예 이빨이 다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르신 분들은 지금 뭘 쓰고 있죠? 틀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무취학 솔루션 디오나비 풀 아치를 개발했어요. 디오나비에서 계속 디오나비라는 거를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거기다 뒤에 계속 붙여가지고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이 나오면 거기 뒤에 뭐 알파니 베타니 붙여서 계속 후속작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디오나비가 나오고 나서 거기 풀 아치라고 이거는 무취학 솔루션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취학 환자가 원래 틀리를 썼는데 틀리를 스캔하고 플래닝하고 가이드 제작, 시술, 최종 보철까지 치료 전 과정을 풀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의사선생님은 좋은 디오의 시스템만 들여오면 갑자기 그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훌륭한 잘하는 의사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블로그에 막 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치과의사선생님이 너무 잘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2014년에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어제 스위스의 스트라우마니 1위라고 했잖아요. 임플란트 전체 시장에서 스위스의 스트라우마니 1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고 중국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1등이다. 그리고 판매량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인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으로는 스위스 스트라우마니 1등이고 2위가 무슨 미국의 다나오고 3위도 미국 회사였죠. 그런데 2014년에 미국 다나오가 노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노벨이라는 회사가 이 무취학 솔루션의 경쟁사예요. 디오의 유일한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나 스위스의 스트라우마니 경쟁하고 있지만 이 무취학 솔루션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다나오에 인수된 노벨이라는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벨은 이걸 못한답니다. 잇몸이 지금 보면 앞니랑 여기랑 다 달라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정말 고른 사람도 정말 가까이 가서 보면 치아 높이가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저기 손 혼혈 말고 손 토종 아이돌들 보세요. 장난 아니죠. 덧니망. 막 뽀족뽀족 드라큘라 난리가 나 있죠. 그거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그 아이돌이 나중에 할머니가 돼가지고 다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치아의 위치가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치아의 위치가. 치아가 길고 낮은 것도 있지만 윗몸이 울퉁불퉁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잇몸이. 그럼 그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 잇몸을 자르던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노벨은 그 기술이 없어서 울퉁불퉁한 잇몸을 다 평탄하게 잇몸을 절개시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출혈과 통증으로 환자가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른다. 근데 지금 이 디오 디오의 풀아치 솔루션을 하면 그거를 다 잇몸을 안 잘라도 그 높낮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다 임플란트 길이를 조절해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길이를 조절해서 맞추는 능력이 노벨은 없어서 잇몸을 잘라버리는 거고 디오의 디오나비 풀아치는 잇몸을 건드리지 않아요. 잇몸에 울퉁불퉁한 그 놈지를 맞춰가지고 맞춤형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치약 이신 분들이 대부분 틀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틀리 활용 임플란트 틀리라는 걸 활용해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근데 무치약 치료 솔루션은 단순한 아까 임플란트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 그래서 디오가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무치약 솔루션 이쪽으로 특화시키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와의 차이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냐면 저기예요. 이마트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거 다 판 아마존 모든 걸 다 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뭐까지 하죠? 치과 인테리어 사업까지 치과를 예쁘게 꾸며주는 인테리어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요. 모든 걸 다 진출했죠. 근데 디오는 어디만 팠냐? 임플란트 중에 디지털 임플란트만 한 우물만 판 거예요. 한 우물만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 강세를 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는 약간 그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저 뭔 웨이지? 뭔 서브더웨인가? 그런 편의점들이 있는데 특수 편의점이 있어요. 아니면 보마켓이라고 이태원이나 이런 성수동에 있는 아시죠? 동네에 식료품 판로 고급 제품 팔고 스팸도 팔긴 하는데 그런 아주 유니크한 편의점 스타일이에요. 디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사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임플란트랑 무치약 솔루션 중에서 어느 쪽의 사업의 단가가 더 높은가요? 무치약 솔루션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는 1위입니다. 점유율 정확히 조사 못했는데 2014년 경쟁사 노벨이 여기 있는데 노벨은 이 기술력 때문에 디오에 못 미친다는 거죠. 디오가 무치약 솔루션과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에서 1위예요. 점유율이 세계 시장. 그러면 또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나요? 네. 지금 중국이 다시 터지고 있죠. 요세 임플란트의 제목도 그거였죠. 중국인들이 입 벌리기 시작한다고. 중국인들은 실제로 입 벌리기 시작한다고 입을 벌렸으니까 고량주를 저렇게 마시고 있겠죠. 우리나라랑 전혀 시가총액이 달라요. 중국의 상해지수 심천지수 보셨죠? 상해의 1위 귀주모태주 3위 5량의 1위 3위가 고량주 업체예요. 심천도 10위 안에 3개가 있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건 입을 벌리고 고량주를 마신다는 얘기죠. 지금 확진자가 아예 없어요. 중국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고량주를 마시고 있다. 나가서 고량주를 마시고 이제 고기도 같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량주 빼가를 빨면서 같이 여기 오리고기나 이런 걸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고 틀리가 있으면 그 맛은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이 아프신 분들 공감하시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딸기 케이크 산 딸기 케이크를 눈앞에 두고도 그 맛을 산 딸기 케이크는 물렁물렁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LA갈비 그 뼈 뜯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느끼니까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앞니로만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임플란트를 심립하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점점 터지고 있는 거죠. 중국 최대 온라인 치과 재료 유통 플랫폼이랑 3년간 500억 원 규모의 임플란트 제품 공급 계약했고 이거 이번 연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의료기기 전문 유통기업이랑 80억 원 규모의 디오나비 프라치 아까 이거 있죠. 무지약 솔루션 이가 아예 없으신 분들 틀리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필요한 디오나비 프라치 공급 계약을 했다. 이 두 개의 계약이 터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터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성장률 1위고요. 중국 시장은 임플란트 아니면 임플란트 포함한 치과 의료기기 성장률 1위고요. 3개. 그리고 한국은 뭐가 1위냐면 임플란트 심립률 1위예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하신 분들 제일 많더라고요.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다 로봇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을까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죠. 어쨌든 식립률 1위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도 있겠죠. 식립률 1위고 미국은 뭐가 1위냐면 시장 규모가 1위예요. 규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률 1위가 한국은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어디를 노려야겠죠? 임플란트 성장률 1위인 중국하고 시장 규모 1위인 미국 두 개를 노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디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계약이 터졌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서 이제 미국도 지금 계속 파우치 소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화이자 걸 맞으면 계속해서 부터차트를 맞으면 변이도 거의 감기 수준이다. 그러니까 계속 맞고 위드 코로나고 나가면 이제 세계 최대 임플란트 시장인 미국도 열리게 되죠. 미국 진출도 본격적으로 하면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의 인수 소식도 옛날에 있었긴 했어요. 지금 스트라우만이 지분을 인수한다. 디오를 좋게 봐서 뭐 그런 게 현실화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 기술로 봐도 튼튼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기술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일본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일단 가격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보니까 6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3만 7천 원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디오의 주가 추위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리스트에 있다가 보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너무 올라서 매달 오르니까 손을 못 댔어요. 사실은 그 밑에서 굉장히 성경 지명을 갖고 밑에서 잡으신 분 제외하고는 매달 계속 그냥 가버리니까 그거잖아요. 앞에 사람을 잡힐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계속 가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우리 100미터 달리기 할 때 보면 알잖아요. 얘를 역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돼. 진짜 찰떡이네요.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내가 잡고 싶은 연인이 있는데 좀만 내가 노력하면 그 연인을 잡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이 안 잡히는 것 계속 뭔가 노력을 해도 지금 디오의 주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그런데 그쪽 방향을 보고 가면 돼요. 그 사람이 멈출 때까지. 3개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3개월 만에. 지금까지 못 봤죠. 조정을 안 받으니까. 디오드 오스템 임플란트가 3개월 조정 받으니까 똑같이 3개월 조정 받았죠. 근데 위치가 다르죠. 전혀. 오스템 임플란트는 1등이다 보니까 저 앞에 가 있어요. 이미. 근데 나는 뒤에 따라가는 애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늦춰져요. 늦춰져서 20개월 선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위치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1등주에 비해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요. 후발주는. 대신에 1등주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면 후발에게도 시간이 온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1차적인 상승이 2020년 3월부터 여기 뭐 거의 몇 개월이죠? 8, 11개월 정도 나왔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1차 상승일 때는 너무 뜨거워서 못 잡았다면 지금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 과열 지표권에서도 과열 지표권에서 탈출했어요. 지금. 과열 지표권에서 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2016년에도 그랬고 여기서 일단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일단 뜨거운 게 식은 거예요. 살짝. 뜨거운 게 식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면서 잡던가 아니면 그걸 지표로 보면서 디오나 레이나 덴티움이나 후바를 하는 건데 디오는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만 파서 그 부분에 유니크함이 있는 거고 덴티움은 임플란트 시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2등 업체인 거예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는 치과에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업체고 약간 약간 성격은 다른데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도하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간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재상승을 시작했으니까 얘도 디오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얘는 대신에 지금 20개월 선 정도예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서 얘는 5만 원이 박스권 상단이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 얘도 5만 원 근접한 가격까지는 접근하겠죠. 5만 원을 딱 안 가도 마디지수대인 저항이 있잖아요. 마디지수대라는 5만 원이라는 저항도 있고 박스권 상단의 저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4만 8천 원 정도부터 그렇죠? 4만 7, 8천 원 정도부터 이제 나는 이익시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과열권이 50이 50 50이란 거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딱 미지근한 물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탕 속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즐기고 있는데 옆에서 막 뜨거운 물이 들어와. 처음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따끈하고 더 좋잖아요. 그러다 점점 뜨거워져서 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익은 닭이 될 것 같다. 그때 나와야 돼요. 그게 뭐다? 이 과열권 지표가 70 이상 갔을 때. 거기서 계속 있으면 살이 빨개져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말을 해보자면 지금 주가보다 약 만 원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고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인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